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비살상 물품 지원을 희망한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미일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우 일본 총리를 한미일 3장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는데요.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이날 사면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3국 정상들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경제 안보, 각자의 인도, 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대대에서도 치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오는 25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지난달 기대보다 미약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를 비롯한 IT 경기 부진 등을 거론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고했는데요. 경기를 더 비관적으로 보면서 금리는 올려 경기에 부담을 주는 모순적 선택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더구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와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줄었는데요. 만약 3연속 동결이 실제로 이뤄지면 시장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에 모아질 전망입니다. 당장 3개월 후인 8월부터 하느니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남은 데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국 미국 기준금리 격차와 이에 따른 환율 외국인 자금 불안까지 고려하면 하느니 섣불리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히 많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 시간, 탑재체 종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발사 참여 외에도 지난해 6월 있었던 2차 발사와 조금씩 달라진 점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3차 발사에 쓰이는 누리호 총중량은 200.4톤으로 2차 발사 당시 201.5톤보다 1.1톤 줄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탑재체 중량이 1500kg에서 504kg으로 1톤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1차 발사 당시 실패 원인으로 분석된 3단 산화제 탱크 구조를 보강하면서 누리호 자체의 중량은 소폭 늘었는데요. 또 위성을 분리하는 시간도 발사 후 13분 3초 뒤로 앞선 발사 당시 14분 57초보다 1분 54초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추적이 가능한 범위에서 위성 팔기를 분리하기 위해 조정된 것이라고 항우연은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무인특수이동 차량에 실리고 내일 발사대로 옮겨져 발사일인 24일까지 실제 발사를 위한 준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피아노 전문 연주단체인 프리마 앙상블이 내일 오후 9시 30분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코리안 랩소디 앤 판타지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아리랑, 아리랑 판타지, 폴로아리랑, 아라리오 변주곡, 쾌지나 칭칭나네 등 우리나라 음악으로 편곡된 피아노 연주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20명의 피아노 연주자들이 4명씩 총 5편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문희 충청대 실용음악과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고 LED 조명, 음향, VJ 영상 등이 가미돼 기존 피아노 연주와 다른 풍성한 퍼포먼스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